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착한요리사 tv 장사노라기기세입니다. 2월 13일 자 2월달도 오늘 중선으로 접어들고 지금 기온이 또 많이 올라가고 있고 오늘은 비가 철적 철적하게 왔지만 장사는 그렇게 해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자 지금 오늘 장사 열심히 하고 또 착한요리사 장사노라기기세도 녹아다 실컷 해야겠네요. 자 지난번에 추울 때 육수를 만들어 놨던걸 지금 가져와 가지고 지금 창고 안에 식당에 창고에서 만들어 가지고 식당으로 가져와서 지금 재는 작업 입니다. 여러분이 그 지금 말통을 한번 보시 죠 상당히 자 일거리가 생겼습니다. 자 이거 제가 육수를 만들었는데 말통으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자 부가세 별도로 해서 23만 1000원 조금 깎아주면 부가세 포함하면 24만원 정도 됩니다. 예를 들어 판매했을 때 그렇지만 이 또 자기가 직접 안 만들고 밀면집 하는 분들이 구입을 하면 22, 23만원 부가세 23만원 24만원 주고 사야 됩니다. 그럼 이 말통이 15kg 짜리가 밀면이 몇 그릇 나오는가 하면 600그릇 정도 나옵니다. 500그릇 정도가 나오고 상당히 제품 자체가 비싼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한번 비해 드릴게요 오늘. 자 저희 운조가야밀면입니다. 운조가야밀면에 지금 육수가 15kg 짜리가 말통이 이 앞에 지금 한 30개라는 제지가 있고 또 여기 들어오면은 아까 지금 여타가 손님이여가지고 말았는데 자 상당히 자 바뀔거 하고 상당히 오늘 자 제가 혼자 있으니까 자 여자들 시키겠습니다 이거를 다 넣고 자 지난 겨울철에 조금 쓰다가 남은 건데 이 지금 창고 지금 정리 중입니다. 창고가 엉망진창 되가지고 지금 이거 다 정리해 가지고 지금 한번 재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저거 제가 금액으로 한 사내기는 한 1200만원 돈 되네요. 제가 만약에 저한테 필요해 가지고 사러 오는 분한테 24만원씩 받으면은 지금 55개인데 그러면 돈이 그만큼 비싼 겁니다. 그래가지고 말통 15kg에 600명 700명이 드실 수 있는 육수를 짬통입니다. 저기에서 희석을 해가지고 끓인 물에서 희석을 해가지고 염도를 낮춰가지고 그래가 육수에 슬러시아 기계를 돌려서 그래가지고 제조해서 육수 육수로 쓰는 겁니다. 자 저 육수로 5분 지금 55개 정도 같으면은 제가 판단했을 때 한 5월달 5월 말까지 밖에 못 씁니다. 저 지금 55개로서 금액 매출이 얼마나 올릴 수 있는가 하면은 2억 4천 2억 한 5천만원 2억 한 6천만원을 지금 판매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5, 6월달에 저거를 소비를 다 하고 다시 또 만들어 가지고 2차로 만들어 가지고 쓰면은 장사만 잘되면 2차분 또 50개를 다 쓰면은 연 매출이 밀면 만 3, 4, 5, 6, 7, 8, 9, 10월달에 5억 이상 팝니다. 장사가 잘 될 때 태풍 안으로 변하고 저거를 100개를 갖다가 100개를 만약에 팔아 내면은 상당히 금액이 되겠지요. 여러분 자 저거를 1차분 50개 2차분 50개 이래가지고 1차분 55개를 만들어가 쓰고 2차분도 55개 만들어가 쓰면은 금액이 한 5억 정도를 면상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적이 재산뜬거리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저거를 확보를 해 가지고 여름에 저는 5, 6월달까지는 이제 육수 만드는 법을 2차분 뽑으면 됩니다. 장사만 열심히 하고 미리 지금 2월달 중순에 준비를 다 해 가지고 지금 재해 놓고 자 저거는 1년 2년대도 간장이기 때문에 절대 변하지가 않습니다. 염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금 24도 25도 정도 나가 가지고 한 몸이나 메마가 택택하고 바로 변하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제가 작업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보여 드릴게요. 오늘 청소를 해 가지고 열심히 자 다음달 3, 4, 5, 6, 7, 5 정신없습니다. 지금 자 간단하게 생각할 때 저거 1통을 만약에 가공을 했을 때 자 밀면 한 그릇이 비빔면 8,000원 물밀면 7,000원인데 평균적으로 7,500원을 봤을 때 저 한통이 450만원을 매출을 올립니다. 금뜬거리지요. 육수 저 자체가 육수만 있으면 돈 버립니다. 기술만 있으면 그래 가지고 신주단지임 오시듯이 저 안에 착 재 가지고 자 지금 딱 답이 나온다 아입니까 제가 55통을 갖다가 6월달 5월 말 6월 초까지 다 쓰면은 매출이 한 비빔도 쓰고 이렇게 한 3억 올라갔다는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만큼 등거리 자체가 큰 육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 밀면 집이 한 4년 5년 한 번에 사면은 금물 산다는 말이 맞죠. 올해는 저거 2차분 3차분까지 다 써가지고 오늘 이번에는 저거 기록을 갱신을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왕밀면 집의 어깨에 뒤에 들어와 가지고 밀면 통일을 동서남북을 통일을 시켜야 안 되겠습니까? 매출을 한번 발생을 한번 시켜 봐야 되겠습니다. 최저의 인원으로서 최대의 매출을 올리고 지난 여름에는 3명이 이래 가지고 230만원 40만원 올렸습니다. 하루에 사람 없는 사람이 방구 다 내버려 가지고 그래가지고 세명이 내가 주방에 있고 옆에 홀에 왔다갔다 설거지까지 해 가지고 한 240만원 50만원 올립니다. 사람들이 놀래되요. 그래서 지금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렇게 지금 재고 있습니다. 아이고 지금 상당히 녹아다가 되군요. 어쨌든 간에 장사를 하려고 생각하면은 이런 것쯤이야 뭐 감수를 해야 안 되겠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 창고가 작아 가지고 이 안에 지금 한 서른 한 일곱 여덟 개를 재했습니다. 이 안에 꽉 재고 자 여기 나가 가지고 지금 매장에 매장 입구에 이렇게 지금 자 여기 매장 입구에 나와 가지고 대릴도 아닌데 우선 오늘 밖의 거는 다 들렸거든요. 밖의 거는 전부 다 들르고 밖의 거는 다 들르고 지금 이 안에 거 한 15개 15개 이거를 지금 통이 상당히 무겁네요. 아 다 저 안에 한 40개 정도를 갖다가 안에 미리 엿는다고 쇼를 했고 다 못 들어가 가지고 지금 이랬는데 적어도 제가 3월달 4월초대면 앞에 있는 거 한 10개 싹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의 애상이 조금 있다가 밀가루도 저기 한 150 붙여야 되거든요. 저 창고에 작년에 밀가루 한 200 붙여야 되는데 들어가도 못하겠고 젖어서 옷도 갈아입고 이러는데 지금 육수도 재해 놓고 밀가루도 한 200 붙여야 되고 상당히 저 창고가 활용을 잘해야 되는 거 정리를 해가면서 해야지 자 오늘 육수 저거를 다 팔면 상당히 2억 한 5,6천만 원 매상이 올라간다 생각했을 때 자 올해는 저거 2파스 3파스 정도 돌려보면 7,8억 매상이 올라갑니다. 이게 밀면 막 그러고 비수기 때 칼국수 팔고 이러면 10억 뭐 각부 그 정도는 안 되겠고 그 상당히 이게 변수가 많거든요 자 올여름에 상당히 비 안 오고 햇빛 짱짱하면 정말로 기하급수험 속으로 매출 올라갑니다. 한 달 내내 줄서가 있다니까 그러면 말씀 드렸죠 예를 들어서 하루에 우리가 7,500원짜리 평균으로서 비린면 밀면 금액 차이가 있으니까 1000원 정도 차이 납니다. 밀면이 7,000원 하면 밀면이 8,000원이 양이 맞아 그럼 7,500원 평균 잡아서 하루에 350 그릇이 팔 때 자 답이 나온다 아입니까 350 그릇 자 매출이 24,50만원 저것만하게 배달의 민족에서 300만원 매출을 올릴면 과거 자 11이면 1억 가야겠습니까 그래 한달에 2억 올리는거는 장난도 아닙니다 여름에는 2,3억 매출 올라갑니다 저희집은 그 정도까지는 안되지만 위 밑에 다른 좋은 큰 데 하루에 500만원 어떨 때 1000만원 올라갑니다 밀면 그래서 쫓겨난 데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은 없지요 지난번에도 말하지만 저한테 기술을 배워가지고 모처에서 지금 2년 딱 해가지고 산 꼭대기에 집에 살다가 밑에 내려와가지고 역세권에 아파트 한 째 삽니다 부부간에 돈 부절에 의해 안 쓰고 밀면 해가지고 뭐 이 일을 하다 보기엔 나가 설 일이 없었고 요거 먹을 거 다 있으니까 집에 소주 생각나면 만두찌가지고 와서 딱 먹고 이러니까 자 버리기도 많이 버리지만 절약해서 아파트 사는 거라 따님들이 다 도와주고 대학생들이 자 올해 제가 배가 부릅니다 제가 육수를 1차분을 다 하니까 뭐 4월 5월달까지만 저 육수로서 최대 매사관을 올리고 또 저거만 하는게 아니고 양님 실컷 담아야 됩니다 밀면 고명을 쓰기 위해서 양님도 담고 수육도 삶아야 되고 지금이 어찌보면 최고 2월달이 룰룰룰룰로 지금 힙바람 불고 있다가 3월달 되면 저는 사실 전화통화도 못할 정도로 바쁩니다 바쁘게 사는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지요 자 그러면 착한요리사 장사노래 이세비 또 좋은 방송으로서 오늘 제가 참고도 힘자랑하는걸 여러분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앞으로 자주자주 찾아뵙겠습니다 요리로서 요리할때 밀면 성수기때 제가 약속하겠습니다 성수기때 한 서너시간동안 실시간 방송으로서 얼마나 손님이 물리는가 한번 여러분들 보여드리겠습니다 11시부터 시작해가지고 2시까지는 완전 저기게 선밀면만 뽑고 난리나고 그렇습니다 자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